숭어야? 아 숭어 물었다 자 숭어 살포시 떠볼게요 아 그렇게 크진 않은 놈이 네 맛있어요 네 지금도 맛있습니다 아 차고 나갔다 와 장난 아니다 그렇지 보이죠 한번만 감아주고 올라옵니다 와 갈갈갈갈 이 지금 대가 쭈꾸미떼거든 쭈꾸미떼 쭈꾸미떼 오늘 소거만해도 한 6, 7마리 잡은거 같애 그것도 고등어 채비로 이건 스킬이 있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올라가 사장님 좀만 찍어주실래요 두 손으로 떠야될거 같애 조심해 떠 아허이 으이쌰 떴다 나에서 네 감사합니다 아 아